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금일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4년식 그랜저 hg 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구요 이 차량 우리 고객님 그 엊그저께 연락 오셔 가지고 저희랑 그 상담해 가지고 이제 그랜저로 출고를 하게 되었구요 고객님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올라오고 계신데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영상 찍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라 웬만한 옵션이 편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그 스마트키 스마트키 달려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있어서 핸들이랑 운전석이 자동으로 앞으로 좀 맞춘 메모리 상태로 이제 타면 문 닫으면은 타드를 넣어주세요 로밀러 하이패스 달려있구요 킬로수는 12만 6590 6590킬로구요 이 차량은 전액 할부로 도와드렸습니다 메비게이션 한번 카메라 메비게이션 버튼 시도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할거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익스클루시브 옵션이 나타나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주차 보조 시스템 소리 나고 안나고 커터 켰다 할 수 있구요 운전석 조수석 무슨 열선 풍풍 다 달려있습니다 깔끔하십니까 요거 요거 요게 뒤에 커튼이거든요 후진을 넣으면은 제가 후진 넣어볼께요 후진 넣으면은 내려가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우추형이죠 썬누프는 없습니다 썬누프는 없고 교수석 교수석 시티랑 가죽상태 한번 설명해보세요 2014년 시기이면은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되서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상태가 찢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흠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뒤에 뒷자리 햇빛 가리게 열선 뒤에 다 달려있습니다 뒤쪽은 뒤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컨디션 나쁘지 않고 숨 들은 것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가 한 40% 이상 타이어 트랜지 상태에서 40% 이상 남아있고요 트렁크 굉장히 많죠 대형 세단이 많고 트렁크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어 트렁크는 전속 시트도 다 달려있고요 전속 시트도 깔끔합니다 운전석 보다는 깔끔하네요 HRD 화면에 잘 안보이는데 HRD 네 보이네요 HRD이 달려있고요 굉장히 이제 300 익스플루션 모델이라 옵션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10만원 편의 옵션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이 다 들어가요 저희 고객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 칼부로 다 진행을 도와드렸고 고객님 대만족하셨고요 원래는 잘 안되시는 분인데 저희가 해드린 겁니다 네 해드렸고 문의 많이 많이 주시면 또 안되시는 분들 답답하고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그랜저 HG 출고 영상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듬기찬 이범이었습니다